아, 롤 30렙 찍어주는 그런 게 있어? 상대편의 덱에서 하수인을 발견합니다. 이게 훔칠 게 없을 텐데 별로 탐날만한 게 없으실 텐데 똥도둑이래 참임 완료 아무것도 훔칠 게 없어 아, 좋아요, 좋아요 똥 대신 퍼나르넬 고기보다 머리에 든대일구나 이거 어떻게 맞춰? 이거 어떻게 맞출 거야? 어, 맞췄어? 이거 어떻게 맞춘 거야? 용하네 용해, 용해 아, 요거는 어, 이거 맞춰야 돼, 손에 있는 거 아무거나 가져가는 게 아니라 모독 가져갔네 야, 나 할 거 없어서 요거 때려야 돼 이거 차라리 드로우를 빨리 봐야 돼 너무 똥 카드여서 다들 할 게 없어 하하하하 잠깐만, 원래 반전 돌리고 헤매 찾을라 그랬거든요 근데 반전 돌리고 헤매 찾을 코스트가 안 되니까요 여기서는 서순을 바꿔서 아, 요렇게 하죠 어, 무리 입장 나왔네요 어, 악마의 경로 하나를 써놔야 되네? 안 탈라면은 악격 하나 써놓자 이러면은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서순이네 생각지 않기 하하하하 훔칠 게 없다고 지금 당황했어 정말 놀라워요 하하하하 쓸 게 쓸 게 없어 아 아, 큰일 났네 곤란해지네 이러면 다음에 돌려서 헤맷을 찾아야겠다 무서운 게임이다 성수 이거라도 갖고 오자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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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최고 아웃풋 이 덱에 최고 아웃풋 이 덱에 최고 아웃풋 탈로스 우리는 어, 네 어, 네 아, 맞아 최고 아웃풋은 맞아 이 덱에 자, 일단 반전 찾아야 돼요 나왔나? 코볼트 광분 안 나온 거 같은데 아, 안 나왔다 야 에헤이 에헤이 회복하고 파헤쳐지나 여기서 나오려나? 에헤이 에헤이 그러면 뭐 어쩔 수 없네 요거라도 하나 써놔야겠네 카드가 너무 많아 너의 생각을 보여 봐 아, 뭐야 아, 뭐야 에헤이 불검 쓰시면 안 되는데 어, 다행이다 안쌌다 안쌌다 야, 안쌌다 내로 불검 안쌌다 야, 그러면 이거 폭사라도 하자 좀 어? 엘리시 하나? 이 이야기에 똥만 주자 똥만 찾아봐 똥만 찾아봐 금단의 의식 갓갓갓갓갓갓 어린 용매 거기에 누더기골렘 거기에 자기한테 피해 있는 임프 맛좀 봐라 그리고 복사해야봐 이 모독 파악했어 자, 가져가 니꺼야 하하하하 니꺼 다 니꺼다 이거 지금 이 순간 또한 나의 시간 이 이야기의 끝을 다시 써라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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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노하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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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이 오우 나 attending 오우 추가로 오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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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믿고 오우 오우 È 오우 홀령 없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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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아 엘리시아나가 있어야 했는데 제가 써버렸어 꽉 차라 너 똥카드밖에 없잖아 너 내가 준 거 왜 하나도 사용 안 해? 나 잘 줬는데 그래도 몇 개 출발한 거 줬는데 어 그래 이거 이거 괜찮잖아 아 이거? 오케이 어우 5짜리 안 때리네 5짜리 안 때려 그래서 일단 이거랑 이렇게 이렇게 차 이이이이 뎀데즈 뭐야 없어? 아 두 번 체력 채워 체력 채워 체력 채워 그리고 그리고 템포의 맨 템포의 맨 그거 만나겠군요 오케이 회복도 안 돼 아 진짜 어 적탄리 쫓지 적탄리 하 officers incredibly 때려 때려 때려! 다시 꽉 차라! 아 이걸로 누더기 뽑겠다고? 어황 오우! 금단의 의식 무시 위험하다 때려! 그리고 죽여 난 다시 차! 한 몫 빌드 정말 놀라워요 카트 어 어디 정말 놀라워요 와 죽다 살았네